오창미래지 직거래장터라고 도광역장터거든요 도에서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팔 수 있고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그런 자리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월 첫째 주부터 임시개장해서 4월 달부터 정식개장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자기가 농사진 것 같다가 자기가 시장에 출하하는 것보다는 농민도 좋고 소비자는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물건이 자기가 전문적으로 사과농장 꿀재배하는 양북농가 또 화해, 고추, 블루베리 이런 농가들이 자기가 나와서 직접 자기가 생산한 거 하는 특히 여기 청주시민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말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오는데요. 시중 마트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서 가족들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애용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